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이곳이 화려하교 네 킴스보석의 김남표 대표님 또 많은 보석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킴스보석에서 팬데믹 극복 특별 힐링 주얼리 이벤트 세일을 이번주 하시죠. 이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몰 하이트론스 옆 누리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이번 행사에 보여주실 것들 지난주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그렇게 싼 가격에 여기다 두고 가시라고 제가 그래서 내놓으셨는데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들고 나오셨어요. 갑자기 안 보던 이거 너무 예쁜데요. 자 우리 하나씨 그러면 또 오늘 어떤 제품들 이번에 갖고 나오실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저의 갖고 있는 소장품 진짜 진품이고 명품입니다. 비밀 무기들을 오늘 다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킴스보석이 좋은 물건들을 판매도 하고 또 선두 보이고 꼭 구입을 안 하셔도 구경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끼는 아주 명품 진품 반지를 다 갖고 왔는데요. 네 오늘 아마 그 반지부터 해볼까요? 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네모네 네모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세모고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어떡할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거는 그 작품 같은 반지인데요. 킴스보석의 진짜 아주 훌륭한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거는 요번 행사 때는 무슨 싼 물건이니 뭐 그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닌 진짜 킴스보석을 아끼고 아끼는 진품 명품을 갖고 나온다고 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는데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저도 이건 굉장히 드문 다이아몬드고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아몬드는 동그라든지 뭐 사각이든지 하는데 이거 삼각형으로 깎았는데 아주 베리굿 베리굿이고 지하에 공인 감정소가 있는 거기다가 이 세팅이 2캐라짜리인데 세팅이요. 이거는 진짜 지중에서 볼 수 없는 거 아주 유니크하고 특이한 반지예요. 그 트라이앵글 다이아몬드 주변으로 골드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데 이 옆으로도 그렇고요. 이 옆에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하나의 진짜 박물관이나 있을 글쎄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아주 명품입니다. 이게 그냥 캐주얼하게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알은 큰데 저는 캐주얼해서 왜 이렇게 알 크면 어디 밖에 끼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캐주얼하게 들고 이렇게 끼고 다닐 수도 있고 굉장히 알이 큰데. 독특하기도 하고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소장 가치가 있는 나중에 리세일 밸류가 있고 이것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들은 다 공인 감정서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말에 진짜 감사 꼭 선물하실 분들 계시면요. 요번에 한번 저희 킴스버석 3일 동안 하는 행사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건 저도 이게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구나 다. 진짜 만들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겠어요. 디자인비만 해도 4, 5,000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요. 그게 다 또 사실 보면 추라행을 옆에 위에가 노란 다이야만 작은 게 들어갔거든요. 네추롤이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지금 금 쪽은 다이야몬드도 노란색이에요? 네추롤 노란색을 했고 흰 대는 백금에는 또 흰 다이야몬드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가격이요.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2캐라시고요. 아이칼라 SI1이고 베리그 컷이고 사이드 다이야몬드가 1캐라가 들어갔고요. 토탈 3캐라시 들어간 건데 이게 시중 가격에서 이렇게 하려면 4만 불 정도 가요. 이게요? 4만 불이요? 2캐라스는 그렇게 갑니다. 시중 가격이 4만 불에도 못 만들어요. 사실 이렇게 세트 다이야도 못 구할 뿐더러 되게 디자인이 독특해요. 김스보석에서 이거는 제가 명품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이번엔 제가 이거를 14,500불에 다이야몬드가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좋은 분 있으시면 사세요. 50%도 안 되게 진짜 이거는 제가 김스보석에서 엄청 싸게 해주시죠. 엄청 싸게 해주시죠. 엄청 싸게 해주시죠. 대박 세일입니다. 다이야몬드가 진짜 독특해요. 삼각형에다가 이게 2캐라짜리 삼각형인데 깨끗한, 깨끗하고 진짜 예쁩니다. 지하에 공인감정소가 있고 독특하고 감정 가격이 4만 불까지 4만 불까지 가는 거를 14,500불에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목걸이로 갈까요? 목걸이로 갈까요? 이거 목걸이도요. 제가 아주 심플한 걸 갖고 왔는데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건 겨울 목에 옷에 딱 밑에다가 하나 딱 차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늘 갖고 오신 목걸이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연말 파티하시잖아요. 파티할 때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으시고 하실만한 것들 굉장히 심플하지만 딱 그런 거예요. 동그란 다이야몬드나 배즐로 쌓았고요. 이게 배즐 다이야몬드 네크레스라고 그러고요. 이게 유명 보석상에는 있어요. 세팅하기도 어렵고 보통 이렇게 프롱 호르몬인데 이거는 싸가지고 물려서 아주 진짜 깨끗하고 줄도 특이합니다. 아니 줄이 우선 특이하네요. 이게 무슨 줄이에요? 스낵 박스체인이라고 거의 살리드로 이렇게 해서 줄이 참 예뻐요. 그것도 저희 소장품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중에 착용하시고도 리셀 밸류가 있는 계산이 되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 다 그런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1.18이에요. 1.18 그리고 IBS1 그것도 서티피켓이 있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고요. 이 오른쪽에 이거는 다이야몬드는 동그란데 옆에 스퀘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른 그건 다른 모양이고요. 그것도 원캐라 들어갔고요. 이제 아까 먼저 동그란 거 하나가 1.18이고 IBS1 IBS1 국제공인감정서가 있고 Y골드고 이것도 지금 15,000불짜리인데요. 진짜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5,500불에 다이야몬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15,000불 5,500불이요? 5,500불은 원캐라트 1.18 BS1은 못 구하는 가격이에요. 다이야몬도 이렇게 굉장히 큰데? 그 감정수업 공인 가격이 다약값만 만 3,000 얼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김스가 세팅을 했는데 세팅도 아주 진짜 정성으로 들어서 우리 김씨가 그러게요. 이 줄이며 세팅이며 이거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여러분들 오시면 진짜 착한 가격이고 대박 세일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완전 대표님이 드리는 스케어는요? 스케어도 있습니다. 스케어도 가운데 다이야몬도 동그란 다이야몬데 그렇죠. 디자인은 스케어로 했어요. 오 예뻐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것도 보통 원형은 원형 모양으로 하는데 이거는 약간 쿠션 스케어로 했어요. 거기에 쿠션에 다이아몬드도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22개가 들어갔고 특이한 건 그 베일에도 다이야몬로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해요. 진짜 화려해요. 이거는 원캐라 하시고 아까 전 거하고 다이아몬 비슷한 퀄리티인데 이거는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사이즈는 죽어서 4,250불에 진짜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실증나시면 반지하셔도 이거를 가지고 11,000불짜리 반지가 됩니다. 재활용도 가능하고 예쁜 다이아몬드 이제 목걸이 받고요. 그다음에 다른 목걸이 이거는 진짜 너무 아려해. 시즌을 위해서 모임을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임 가시고 모임 갈 때 하시면 너무 좋아요. 남이 안찬 지금 안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럼요. 어떻게 이런 걸 세공하세요? 이렇게 작은 구멍구멍 하나하나에 지금 다 넣어서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우리 앤 김씨가 거의 한 달 걸어서 만든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별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그 별 안에도 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이 정성이 어마어마한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이 별이 크리스마스 때 상징이 별이에요. 그렇죠. 남의 외국은 별 있죠? 진짜 크리스마스 때 하면 너무 딱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즌에 맞춰서 우리 앤 김씨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스타 칼러라 그래요. 목에 스타를 목에 차는 그런 다이아몬드 넥크래스인데요. 다이아몬드가 1.6케라 들어가고 F하고 G칼라 BS 퀄리티 좋은 것이 들어가고 이것도 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무려 60g이 들어갔어요. 이게 100금이에요? 100금이 60g 들어갔어요. 그것도 18K배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금 퀄리티가 좋아해 몸에 센시티브 하신 분도 가렵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희 이 목걸이에 60g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가격 보시면 금값도 안 돼요. 사실 60g이면 금값만 해도 거의 5,000불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측정해 보니까 원가가 1,000불 나와요. 1,000불 그런데 오늘은 한 점이에요. 이것도 3,500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전도 굉장히 지난번에 반지도 3,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거 팔렸어요. 진짜요? 행사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예뻤어요. 그거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두고 가시라고 그런데 들고 가시더니 팔렸네요. 이것도 진짜 싸고 올 연말 어디 파티 가면 진짜 딱 주목받으시고 돋보이십니다. 목걸이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할까요? 세트?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테니스 보이실까요? 글쓰인데요. 이게 또 아주 저희가 반지가 너무 예뻐요. 반지도 예뻐요. 반지를 또 껴봐야죠. 특이하게 우리 앵김씨가요. 다이머드가 네 가지 다 틀려요. 그러네요. 진짜 모양이 다 다르네요. 사각 마키 쉐입 폐 쉐입 그래서 이 시즌에 맞게 예쁘다. 이건 두 줄로 했고 그건 또 프리 사이즈라고요. 두께도 하고 크게도 할 수 있는 반지에 가운데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크기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귀걸이 하고 그다음에 이걸 테니스 넥클리스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전체가 지금 다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넥클리스가 다이아몬드가 11.5키라시에요. 와 진짜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좋은 퀄리티로 했고 진짜 이런 거는 이거는 그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는 젊은 분들한테 선물하시라고 귀걸이도 너무 예쁘다. 그것도 핑크골드로 만들었어요. 우리 앵김씨가 거기다가 포트형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건 다 시중에 없는 글쎄 말이에요. 이명 보석사에나 가서 구경할 수 있는 맞춰야 되는 그런 걸 다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 행사 때마다 진짜 신제품입니다. 신상품을 정성들에서 만들고 퀄리티도 최고 좋은 F 칼라 깨끗한 걸로 해서 가격은 착하게 아주 저희도 이익을 떠나서 김스보속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테니스 네클리스라는 게 단순하지만 화려하네요. 없습니다. 이게 근 매력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단순한 줄 알렸더니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렇게 드레스 같은 데다 입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가격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좀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전체 4만 벌이 넘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10일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15,500불 진짜요. 진짜 작품입니다. 이건 김스보속에서 강권하는 강력추천하는 강추하는 다이아몬드 네클리스 그 가격이면 진짜 꼭 하나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목걸이네요. 네. 그렇고요. 우리 반지 또 하나 갈까요? 크리스마스 반지 두 개 두 개 예예. 그러니까 같은 푸른색하고 같이 있는 다이아몬드 이것도 예쁜데 그것도 특이합니다. 그것도 다 특이하게 어머 이거 너무 예뻐요. 딱 제 손가락에 어울리네요. 안 벗어야겠네. 야 이건 무슨 진짜 하나의 수국 수국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꽃이 하나 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크리스마스 추리일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칵테일 반지인데요. 이런 걸 칵테일 반지라고 하는 거군요. 다이아몬드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무슨 모형 갈 때는 파티 갈 때 그런 걸 하고 하십니다. 이 꽃 모양 같은 거는 진짜 이거는 파티 갈 때 하면 딱 좋겠다. 이거는요. 가격. 그것도 지금 브루스 아파트가 3케라 들어갔고 다이아몬드가 1.5케라 들어갔는데 원가만 얘기할게요. FG 칼라하고 3,500불 18K 100금이고요. 또 옆에 큰 거 원캐라 짜리 들어간 거 이거요? 이거 3개짜리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 다이아몬드 큰 게 있어요. 3개나 원캐라 하나 들어갔고 사이드에 8부 1위 이건 원가가 얼마예요? 그것도 5,900불 5,900불이에요? 감정소 있는 H 칼라 SI1 원캐라 옆에 두 개 큰 게 8부 토탈 3케라 가 들어간 반지인데 5,900불 5,900불 밖에 안 해요? 원가가? 원가도 싸다 이거는 사실 진짜 좋은 가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좀 작은 것이지만 총 토탈 3개가 들어있는데도 그런데 중요해요? 세일은? 그런데 5,900불에 세일하고요. 이것도 국제공인감정소가 있는 세일 가격이 5,900불 저는 이게 원가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더랬어요. 그러니까 세일 가격이 5,900불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란 모양에 여기는 블루사이파이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화려하고 파티용이 딱 좋은데 이거는 얼마? 3,000 얼마 3,500불 3,500불 1,500불인데 3,500불 진짜 싸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보셔야 될 텐데 이런 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인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발을 제가 했고 그랬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코인 찾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민트로 특히 이거는 캐나다 전국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999.9% 미국 코인은 사실은 22K예요. 순금이 아닌데 유일하게 순금 코인은 캐나다 거예요. 이것도 이번에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50개 정도 이거 준비했습니다. 50개 정도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좋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더 인기가 있는 골드바보다 더 인기 있는 코인이에요. 앞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요. 뒤에는 캐나다의 상징이죠. 메이플 단풍잎 잎사귀 모양이 있고 너무 예뻐요. 코인이 캐나다라는 사인이 다 있고 이거는 김스버스에서 개란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999.9 99%도 있어요. 캐나다께 근데 이거는 제일 좋은 퀄리티 999.99 999.99 그거를 이번에 또 거의 완전 완전 금이라는 거지. 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코인은 콜렉트를 하고요. 나중에 리셀블리가 더 높아요. 이게요? 코인이? 바보다? 바보다 더. 이거 집에 이렇게 진짜 예쁘게 딱 전시해놓으면 얼마 좋을까? 코인까지 그런 거 용으로도 그러니까 코인까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2일 목요일부터 23, 24 토요일까지 3일 동안 리치필드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 몰 하이트론스 옆 누리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사가 열리고요. 지난주 소개한 것과 이번주 소개한 모든 작품들을 여러분들 이 행사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 굳이 내가 이거를 구입할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고장난 뭔가를 좀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고 나오셔도 되고 수리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감정 무려 청소 무려 청소도 해주시고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묵은 애들 좀 들고 구경도 하실 겸 이번 크리스마스 맞아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212-212-840-3412 212-840-3412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 잘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또 풍성하게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싼 가격에 많은 선물들 해주시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킴스보석의 김남표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